여러분들과 과연 이 2,000원으로 무엇을 사시겠습니까?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보시죠. 네, 그 앞에 보이시는 2,000원으로 각자 사고 싶은 걸 사다 주시면 됩니다. 출발하세요. 이걸로요? 먹을 거 사도 돼요? 하.. 할 수 있는 게 있나? 언니 처음 봐봐. 이거 이미 했거든요. 뭘 사는 거야? 2,000원으로 뭐 샀어요? 전남과 사고 싶었는데 젤리밖에 못 샀어요. 아니, 2,000원으로 뭐 사요? 지금 확연품도 이것도 2,000원이에요. 이것도 2,000원. 아휴, 시험도 망했는데 빈속에 깡소준을 하게 생겼어요. 저 안주값은 좋아 된 거 아니에요? 혹시 아까 안 말하셨는데 구매하실 게 없었나요? 아니, 저 한 10분 정도 영화를 보고 있었죠. 영화를 보셨다고요? 혹시 불법 아닌가요? 아휴, 불법 아니죠. 위험하잖아요. 요즘 2,000원이면 법법적으로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함께 하시죠. 반대타임이요. 오, 국민이 함께해요.